안녕하세요 부동산길잡이TV 운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전북 남원시 지리산 활력타운 인근 2차선 도로변에 접한 약 2,500평 계획관리 토지를 가진 벽돌공장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공장 외관 살펴드립니다. 본 공장은 계획관리 토지 약 2,496평 규모입니다. 사무실, 창고, 자동생산 시스템을 갖춘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수 벽돌, 일반 벽돌을 약 1만개에서 2만개 생산가능한 자동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시설보다는 토지의 가치가 더 무겁고 큰 물건입니다. 2차선을 접한 계획관리 공장용지 2,466평, 계획관리 임야 3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전체적인 모양, 위치, 도로와의 관계도 훌륭하지만 용도지역과 지목의 가치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인 복합 레지던스 조성 애정단지까지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장점입니다. 공장 내부는 시설물이 많아 영상에 닮지 못했습니다. 내방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공 영상으로 토지의 전체적인 모양과 주변 환경 살펴드립니다. 2차선 황산 노앗 넓게 접혀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통행이 제법 많은 도로입니다. 특수물건으로 운영주 충분한 설명과 안내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표지값만 고려한 매매가격으로 9억 5천만원 희망하십니다. 상세 설명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붙여놓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약속 없는 방문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편안한 미팅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